스마트한 친환경의 실천. 이마트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전 고객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요. 지난 5월 신세계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영수증을 자동 적용하여 의미 있는 솔선수범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. 앞으로 이마트 앱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통해 이마트를 방문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이마트 고객 모두 사회적 비용은 절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영수증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. 이제 이마트에서 동영수증을 넣어 모바일 영수증을 온 하세요. 지금까지 신세계그룹 뉴스틱의 김세현이었습니다.